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 정소영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앞으로 경제학에서 어떤 내용들을 학습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텐데요. 경제학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경제학 문제를 푸는 것에서 넘어서서 NCS나 시사 등의 문제를 푸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가령 실업이나 금리, 이러한 개념들은 경제학에서도 단독 출제되지만 NCS, 의사소통능력 등의 지문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면 NCS나 시사 문제를 풀 때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또한 재무관리는 경영학의 한 학문이지만 경제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재무관리를 더욱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반대로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두텁게 쌓아 놓으시면 경영학에서 재무관리는 굉장히 쉽게 보다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이처럼 굉장히 비중적으로도 중요한 학문인데요. 내용이 무척 어려울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쌓아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경제학이란 어떤 학문일까요? 말 그대로 여러가지 경제 문제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우선 경제의 주체와 경제 객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경제 주체는 크게 3주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게, 기업, 정부 이렇게 3개의 주체를 보통 말합니다. 거기에 외국까지 더해서 4주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가게는 말 그대로 여러분과 같은 소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을 말하고요. 생산자가 되겠죠. 그리고 정부는 조세를 걷어들이고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학을 배워나가려면 먼저 경제학이 대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경제의 주체와 경제의 객체가 만나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주체들 어떤가요?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많으면 아주 많은 옷들 사고 싶으시죠? 돈만 많다면 매일매일 맛있는 소고기, 미슐랭 레스토랑 매일 가고 싶으실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능력만 된다면 아주 많은 물건들 만들어내서 왕창 돈 벌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객체들, 재화나 서비스들은 한정적이죠. 상대적으로 욕망에 비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 경제 객체들, 재화나 서비스가 희소하지 않다면 경제 문제는 발생할 리 없겠죠. 누구나 먹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경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욕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 객체, 재화나 서비스들이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성의 법칙에 의해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은 바로 희소성이에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학이 생긴 거예요. 경제 문제는 크게 3대 경제 문제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엇을 생산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생산해야 될지,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여러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러한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이때 비용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 기회비용과 매물비용의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뒤쪽에서 중요하게 다시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뭔가를 사고자 하는 수요, 의지와 뭔가를 팔고자 하는 공급의 욕구가 만나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균형에서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시장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일 수 없고 시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어떤 이유로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쭉 함께 공부를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이때 필요하죠. 시장 실패가 나타났을 때 정부는 그 시장 실패를 개선하고 싶어해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은 정부가 과연 이 시장 실패를 개선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힘이 세서 조금만 실패가 나타나도 무조건 고쳐내야 돼. 빨리빨리 바로 잡아줘야지만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덜 발생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아니야 정부가 괜히 끼어들면 더 상황이 나빠지기만 해. 시장은 냅두면 알아서 결국은 균형을 찾아가.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면 엉망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최소한으로 조금만 개입을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지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화폐를 조정하기도 하고 화폐의 공급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금리를 조정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을 해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도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부작용이겠죠.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경제활동의 주체와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경제활동의 주체인데요. 예전에는 경제활동의 3주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세 주체를 기본으로 봤는데요.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다 보니 워낙 무역이나 그런 거래, 외국가의 거래의 중요성이 높아져서 지금은 경제활동의 주체를 이야기할 때 4주체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 중 첫 번째, 바로 가계죠. 여러분과 같은 소비자입니다. 시장에서 소비자가 없다면 경제활동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이런 가계,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가계의 구성원들은 소비활동의 주체이자 또 생산요소의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생산요소라는 건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말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노동력. 노동력이 없다면 기업이 물건을 제대로 생산해낼 수 없겠죠. 그리고 자본 또는 토지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의 공급자가 바로 가계입니다. 기업을 위해서 땅을 빌려주기도 하고 자본, 투자를 통해서 자본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가계는 어떤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할까요? 바로 효용 극대화입니다. 여러분은 왜 음식, 맛있는 음식을 소비하고 왜 맛있는 곳에 가고 왜 예쁜 옷을 입으세요? 행복하기 위해서죠.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효용의 극대화일 거예요. 행복하고 싶고 더 즐겁고 싶어서. 가계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합니다. 반면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어해요.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기업의 제1차 목표죠. 당연히 그 외에 부수적인 사회공헌이라던가 여러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일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이자 여러가지 물건을 만들어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생산활동의 주체이자 생산요소, 그런 노동력과 토지, 자본 등을 공급받는 수요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서 민간경제라고 하고요. 이 민간경제가 어떻게 순환되는지는 아래쪽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 경제순환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같은 가계의 주체들, 가계의 구성원들은 소비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돈을 벌어야겠죠. 기업의 노동력, 예를 들어서 자본을 제공할 수도 있고 토지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A라는 기업에 취업을 해서 노동력을 제공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소득이 발생하겠죠. 만약에 자본을 제공했다면 이자를 받을 거고요. 토지를 제공했다면 임료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게 여러분들의 소득이 되겠죠. 생산요소 시장에서 노동력이 A기업으로 흘러들어가요. A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나 이자, 이윤, 그리고 임료 등을 지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다시 가계로 흘러들어갑니다. A기업은 여러분들이 제공한 노동력과 여러 가지 생산요소들을 바탕으로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게 되죠. 어디서? 생산물 시장에서. 시장의 물건을 내다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그 물건을 사드리게 됩니다. 컴퓨터도 사고 예쁜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돈이 지출되고 그 돈은 A기업으로 다시 흘러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는 게 바로 민간경제의 경제순환입니다. 이렇게 두 개 가계와 기업만 보고 분석을 하는 것을 민간경제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계와 기업 이렇게 둘이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그냥 냅두면 반드시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게 돼요. 소외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실업도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재정정책 등을 펼치게 됩니다. 정부는 재정정책의 주체로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조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또 도로나 항만과 같은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정부의 목적은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예요. 사회적 전체 사회의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질 높은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이 가계와 기업에 정부까지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활동의 3주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세 주체가 이루어내는 경제순환 가정을 국민경제라고 합니다. 거기에 외국까지 더하면 이제 국제경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외국과 수출, 수입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수출과 수입의 주체가 바로 외국이고 여기서 이 외국을 말할 때는 외국 안에도 가계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겠죠. 그 나라에 그 가계, 기업, 정부를 통틀어서 외국이라고 하고 외국까지 더해서 경제활동의 4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의 목적은 뭘까요? 경제활동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무역을 외하죠. 바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역을 할 거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이나 미국 소비자들은 본인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역을 할 거예요.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 내용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객체를 살펴볼 텐데요. 경제 객체는 크게 재화와 서비스로 나타낼 수 있어요. 서비스 말 그대로 어떤 무형의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주를 하고 술을 마시고 대리 서비스를 불렀어요. 그런 대리 운전하는 서비스 자체가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상품 같은 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하게 시장 가치가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그의 합당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돼요. 경제 행위의 대상이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서비스죠. 재화는 눈에 보이는 어떤 상품들을 말해요. 그런데 자유재와 경제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자유재는 경제 행위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학에서는 고려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유재의 가장 대표적인 건 공기예요. 누구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마음껏 공기를 마실 수 있죠.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경제 행위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큰 특징 아까 말씀드렸던 희소성 기억나시나요?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소해야만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자유재, 공기와 같은 자유재들은 너무도 충분하기 때문에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마음껏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재들은 경제학에서 다루는 경제 행위의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는 경제재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제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재화예요. 비용을 지급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재화죠. 예컨대 2, 30년 전만 하더라도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수를 사고 판다? 그때는 정말 우스갯소리였죠. 하지만 희소해졌고 맑은 물이라는 게 희소해졌고 사람들의 욕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재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재에서 경제재가 된 경우죠. 자유재도 언제든 경제재가 될 수 있고 경제재도 쓸모가 없어지면 사람들의 욕망이 없어지면 자유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앞서 설명할 때도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희소성의 법칙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희소성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예요. 바로 이 희소성 때문에 많은 경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희소성의 법칙이란 사회 구성원들, 경제 주체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경제 주체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가계, 기업, 정부, 더 넓게 보면 외국까지 이런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은 굉장히 무한한데 비해서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단인 경제적 자원, 재화와 서비스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말합니다. 이 상대적으로의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뒀어요. 왜냐하면 절대적 부족과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컴퓨터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오염물질은 절대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 자원을, 그 오염물질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하다고 할 수 없죠. 절대적으로는 희소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양이기 때문에. 하지만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 오염물질을 원하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희소하지 않고 그래서 경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적 재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희소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욕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소한 거고 누군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이번 내용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 경제적 자원이 풍부하다면, 욕망에 비해서도 풍부하다면 경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재는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경제재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보통 3대 경제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컴퓨터를 생산할지, 세탁기가 필요할지, TV가 필요할지 어떤 것들을 생산할 거고 몇 대나 얼마만큼이나 생산을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경제 문제 중 하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컴퓨터를 생산할 때 그냥 기계로만 생산할 수도 있고 노동력으로 뚝딱뚝딱 열심히 수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또 그 생산 요소를 어떻게 배합해서 어떻게 결합해서 생산할 것인가 라는 것도 경제 문제의 하나이고요. 경제 문제라는 건 결국 선택해야 되는 문제 중 하나이고요. 세 번째로는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이걸 누구한테 팔 것이냐 이 생산물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그 소득, 그런 이익들은 어떻게 또 분배가 될 것인지 형평성은 어떻게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세 번째 경제 문제입니다. 결국 인간 생활에서,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 문제는 다 이 세 가지로 기결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생산할 건지 뭘 얼마나 생산할 건지 그걸 어떻게 생산할 건지 그리고 누구한테 그걸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종종 지문으로도 실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개념은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이라는 주제를 달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기회비용은 희소성의 법칙과 함께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비용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비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생각하는 비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밑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등 여기에 다 쓰지 못했지만 대부분 정말 많은 은행에서 기출이 되었던 내용이고요. 단독 기출되지 않더라도 지문으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경제학에서는 항상 효율성을 따져요.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경제적 효율성이 무엇인고 하니 최대 효과의 원칙 또는 최소 비용의 원칙이 달성되는 것을 경제적 효율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최대 효과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떡볶이도 만 원이고 소고기도 만 원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똑같은 비용으로 어떤 걸 먹었을 때 더 큰 만족을 얻을지를 비교하게 되겠죠. 지금 떡볶이가 더 먹고 싶은 사람이라면 떡볶이를 선택할 거고요. 소고기가 더 좋은 사람이라면 소고기를 선택할 거예요. 나한테 더 큰 효율을 줄 수 있는 더 큰 만족도 혹은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최대 효과의 원칙입니다. 반면 최소 비용의 원칙은 일정한 효과, 똑같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드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A안, B안, C안 방법이 있다고 해볼게요. A안으로 생산을 하는 방법은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50만 원이 들고 B안으로 생산을 하면 30만 원이 들고 C안으로 생산을 하면 40만 원이 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당연히 B안을 선택하겠죠. 어차피 똑같은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최소 비용의 원칙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의 핵심이자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 그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기회비용을 비교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가 경제학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란 게 대체 뭔가?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선택한 것의 가치입니다. 포기한 것들의 가치가 결국 기회비용이라는 건데 이렇게 글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 기회비용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쪽을 보시면 기회비용은 해계적 비용, 눈에 보이는 실제 지출된 비용과 안목적 비용, 현금 지출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포기한, 내가 벌 수 있었는데 포기한 것의 비용, 그럼 포기한 가치까지도 비용으로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컨대 제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로스쿨에 가고 싶어요. 지금 직장에서 연봉을 5천만 원 받고 있다고 해볼게요. 로스쿨에 가고자 해요. 로스쿨은 3년을 다녀야 되는데 1년에 천만 원이 든대요. 실제로는 더 많이 들겠지만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드는 비용, 드는 입학료 등록금은 3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외의 비용은 없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스쿨을 갔을 때 드는 기회 비용은 얼마이냐라고 하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천만 원은 실제로 제 지갑에서 나가는 영시적 비용이죠. 회계적 비용이에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 5천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스쿨 안 가고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으면 5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의 3배, 3년이니까 1억 5천이겠죠. 이 1억 5천만 원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금 지출이 이뤄지지는 않지만 내가 로스쿨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던 가치, 포기한 것의 가치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1억 5천만 원, 로스쿨을 감으로써 제가 포기하게 된 저의 3년치 연봉은 연봉이 바로 안목적 비용이에요. 현금 지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가 포기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1억 5천과 3천을 더한 1억 8천 1억 8천이 기회 비용이 되고요.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 1억 8천과 내가 로스쿨을 갔을 때 벌어드릴 수 있는 향후에 더 많이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가치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면 3년 후에 연봉이 연봉을 6천 받을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연봉이 천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만약 물가상승률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계속 이 연봉이 유지가 된다면 18년을 다녀야 1억 8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겠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로스쿨을 갔다 오면 내가 최소 20년은 더 일할 것 같아. 그래서 최소 그냥 지금 회사에 있는 것보다 2억은 더 벌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로스쿨에 가도 되겠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기회 비용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실제로 현금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포기한 비용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게 바로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맞냐? 이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함께 같이 많이 나오는 개념이 바로 매몰비용인데요. 이 매몰비용은 지출이 확정되어서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합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절대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에요. 예컨대 아까 그 예를 계속해서 들어보면 지금 다니고 있는 연봉 5천만원짜리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지금까지 스터디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여러가지 문제집도 풀고 하면서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한 1억을 썼다고 해볼게요. 그 1억을 생각하면 너무 아깝고 돈 버린 거니까 로스쿨을 가면 회수가 안 되는 금액이니까 나는 1억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한 2, 30년 1억 8천이 아니라 1억까지 포함하면 2억 8천이니까 한 30년은 더 일을 해야 되네. 로스쿨 갔다 와서 이거 선택 안 할래. 라고 하면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억은 이미 기존에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로스쿨을 선택을 하건 지금 회사에 계속 다니건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저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가 없는 금액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연봉이라던가 로스쿨 등록금, 로스쿨 입학금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출될 수도 있고 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이 1억은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고 이미 지나간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의사결정에서는 절대 고려해서는 안 되는 매몰비용이라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이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매몰비용을 고려하시게 될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거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매몰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발생할 기회비용만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비용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뒤쪽에서 연습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 경제적 비용은 결국 기회비용을 말하고 경제학에서 그냥 비용이라고 하면 다 이 기회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기회비용은 회계적 비용에 암묵적 비용 눈에 보이지 않는 묵시적 비용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경제학의 구성 파트인데요. 이 파트에서는 경제학에서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학습하게 될지 개갈적으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로 나뉘게 됩니다. 미시경제, 거시경제 아마 경제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이 들어보신 개념일 거예요. 먼저 미시경제의 밑자는 현미경할 때 그 밑자예요. 작게 본다는 거죠. 개별 거래 주체들에 집중을 하는 학문입니다. 반면 거시경제학의 거자는 거대하다 할 때 그 거자예요. 크게 보는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비유가 바로 숲의 나무와 숲의 전체인데요. 미시경제학은 나무 하나하나 이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저 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이 나무는 왜 저런 모양으로 크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무 하나하나 보살피는 학문이죠. 하지만 거시경제학은 조금 멀찌감치 서서 그 나무들이 이루어낸 숲이 어떤 모양인지 숲의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되고 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달성되는지 살펴보고요. 거시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로 구성된 국민경제 전체의 현상을 연구하면서 거시경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구조와 성과 그리고 각종 문제들의 초점을 맞추게 되죠. 세부적인 학습 내용은 뒤쪽에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매 강의에서 대략적인 내용만 살펴보자면 사람들의 수요, 가게의 수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공급, 생산자는 어떻게 공급을 하고자 하는지 얼마만큼 공급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어떻게 균형이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는지 생산자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어떻게 노동력이 거래가 되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또 생산물 시장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 경제학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실제로는 모든 생산물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는 않죠. 대부분 독점도 있고 가점도 있고 독점점 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시장을 살펴보면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소득 분배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은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 평등한지 얼마만큼 공평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척도들도 배우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실패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장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굉장히 또 쉽게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시장의 실패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비완전 경쟁 시장 자체도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외부 불경제와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그 종류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공공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제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그 이후에 거시경제학으로 넘어가서 국민소득, GDP라는 용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경제 주체들이 이 국민소득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거시경제 전체의 소비, 거시경제 전체의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폐금융론 정부가 어떤 식으로 화폐의 공급을 조절하는지 화폐는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화폐금융론에서 배울 거고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정부는 어떨 때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어떨 때, 어떨 때 금융정책을 사용하는지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각각 재정정책이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금융정책이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인지 비교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실업, 인플레이션 실업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하는지 인플레이션은 또 왜 발생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거시경제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일어나서 동태경제, 경제는 계속해서 변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어요. 이 경기 변동, 경기 성장 지금 우리가 어떤 사이클에 있는지 경기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져 가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시경제와 거시경제가 끝나면 간단하게 국제경제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 말했듯이 경제 주체들 가계, 기업, 정부뿐만 아니라 해외, 무역까지 포함시킨 개념이 국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외에 경제학 관련 기초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개념들은 위쪽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만한 기초 개념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개념은 유량변수와 절양변수인데요. 유량변수는 말 그대로 흘러가는 변수예요. 어떤 일정 기간에 걸쳐서 측정되는 변수를 말합니다. 예컨대 소득,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라 1년간의 소득 혹은 한 달간의 소득 이렇게 일정 기간이 필요하죠. 투자도 마찬가지고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기간 동안의 투자였는지 하루 동안의 투자인지 한 달 동안의 투자인지 수출량은 1년 동안의 수출 또는 국제수지도 마찬가지고 한 달 동안의 수출, 한 달 동안의 국제수지 이렇게 일정 기간에 걸쳐서 측정이 되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런 변수들을 우리는 유량변수라고 합니다. 흐를 유자예요. 반면에 절양변수는 특정 시점에 측정된 변수를 말해요. 예컨대 재산, 1년간의 재산이라고 말하지 않죠. 보통 오늘 기준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혹은 어제 기준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부채도 12월 31일 기준 부채, 오늘 기준 부채 이렇게 특정 시점으로 보통 말을 하죠. 자본, 환율, 인구, 재고 이런 특정 시점으로 측정되는 변수들을 절양변수라고 합니다. 반면에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 내생변수는 경제 모형의 내부에서 상호관계를 통해서 결정되는 변수를 말해요. 그리고 외생변수는 이 경제활동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변수를 외생변수라고 합니다. 다음은 구성의 오류와 인가의 오류인데요. 우리은행에서 최근에 기출이 된 적이 있는 개념입니다. 먼저 구성의 오류는 구조적 오류라고도 하는데 부분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체적으로도 옳다고 가장 되게 추론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해요. 예컨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절약의 역설이에요. 항상 구성의 오류 하면 절약의 역설이 함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약의 역설이 뭐냐면 예컨대 IMF 때 사람들이 무조건 아껴쓰자를 엄청 강조했어요. 아나바다 운동 기억하시나요?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무조건 아껴라 허리띠를 졸라매라 많이 강조했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껴서 아무것도 안 사먹고 아무것도 옷도 그냥 맨날 똑같은 거 입고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열심히 했다고 해볼게요. 저축과 소비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소비를 하면 저축을 할 수 없고 저축을 하면 소비를 할 수 없어요. 열심히 저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부자가 됐죠. 모든 사람들이 통장에 돈을 넘쳤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회에 발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약의 역설입니다. 절약, 부분적으로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절약이 굉장히 맞는 가치가 맞아요. 옳은 가치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서 기업들이 다 망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못 받고 결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더라. 이게 바로 절약의 역설입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타당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바로 구성의 오류입니다. 반면에 인과의 오류는 단순한 시간의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라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발생하는 오류를 말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건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라는 속담인데 까마귀가 후두둑 날고 그 다음 배가 떨어졌어요. 이 둘은 관계가 없어요. 배는 떨어질 때가 돼서 그냥 떨어진 것 뿐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어 뭐야 까마귀가 날았더니 배가 떨어졌네. 그냥 시간의 선후관계였을 뿐인데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 라고 잘못되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과의 오류입니다. 인과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개념은 파레토 효율성입니다. 이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개념도 18년에 우리은행에서 기출이 되었고 다른 은행에서도 지문에 자주 등장했던 개념이에요.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건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래요. 그럼 파레토 개선이 뭐냐 그럼 이 파레토 개선이 뭐냐 파레토 개선이라는 건 하나의 경제 상태에서 다른 경제 상태로 변화할 때 사회 구성원 중 그 누구의 효용도 감소도 없이 최소한 1인 이상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효용이 감소하지 않고 누구도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 한 명이 더 행복해지는 조금 더 행복해지는 그런 상태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불행해진다면 그건 파레토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은 이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안 되는 상태 즉 경제 내의 누군가의 효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불가피하게 울어야 하는 상태 피해를 봐야 하는 상태 그 상태를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 최적의 상태를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사회 전체의 행복의 합을 늘릴 수 없으니까 이게 가장 효율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파레토 효율성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레토 효율성은 사회 전체의 행복의 합을 더한 거예요. A가 100만큼 행복하고 B와 C는 0만큼 행복하더라도 A와 B와 C가 공평하게 30만큼 행복한 것보다 A 혼자 행복한 게 더 전체적인 합은 크죠. 30씩 공평하게 행복하면 사회 전체의 효용값은 90인데 A가 혼자서 행복하면 100이에요. 이 행복을 나눠주면 사회 전체의 효용은 낮아지죠. 그러면 파레토 효율성인 상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즉 파레토 효율성의 문제점은 소득 분배의 공평성은 배제한 채 오로지 경제적 효율성 경제 전체의 효율성만 고려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다수의 파레토 효율성 상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A가 100만큼 행복한 상태 B가 100만큼 행복한 상태 값으로는 똑같은 상태가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죠. 결국 파레토 효율성은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배제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 후생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라고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요 개념은 생산 가능 곡선인데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은 PPC라고 간단히 많이 말하는데요. 주어진 자원과 기술 수준 하에서 그 경제가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한 생산 가능한 두 생산물의 조합을 나타낼 곡선이에요. 사실 이 PPC 생산 가능 곡선이 중요한 건 경제 문제의 핵심인 자원의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딱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자원의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생산 가능 곡선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 가능 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의 오목한 형태에요. 왜 우하향하느냐? 바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는 Y재만 생산할 수 있어요. X재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노동력도 한정적이고 자본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Y재도 이만큼 생산하면서 X재도 무한정 생산할 수 없어요.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Y재를 다 생산을 해버리면 X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요소가 없죠. 그리고 X재의 생산을 늘려나가려면 Y재의 생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Y재를 포기해야만 X재의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할까? 왜 이런 직선 모양이 아니고 원점에 대해서 오목할까? 바로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 점을 봐볼게요. Y재를 충분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 상태에서 X재의 생산을 5개만큼 늘리려면 Y재의 생산을 한 개만 포기하면 된대요. 왜냐하면 X재를 더 잘 만드는 사람도 지금 Y재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X재에 특화된 기계들도 지금 Y재를 억지로 만들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Y재 한 개만 포기를 하면 X재를 5개나 늘릴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반면 이제 X재를 충분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 상태에서 C점에서 C다시점으로 가려면 X재를 더 또 5개를 더 늘리려면 이제는 Y재를 더 많이 포기해야 돼요. 아까는 X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Y재가 한 개였는데 이제는 X재를 똑같이 5개 늘리기 위해서 Y재를 무려 5개 혹은 10개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제 자원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서 Y재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기계들 적합한 노동력들도 X재를 위해서 옮겨와야 된다는 거죠. 나는 Y재 잘 만드는 사람인데 해서 Y재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너 일로와서 너도 그냥 X재 만들어 우리 X재 더 만들 거야 라고 하면 Y재의 생산은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기회비용은 점점 체증,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X재를 만들기 위한 Y재의 기회비용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 PPC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은 굉장히 간단한 곡선인데 여기에 자원의 희소성의 법칙과 기회비용의 체증의 법칙 그리고 결국 어떤 점을 선택하는지 이 합리적 선택의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는 곡선이에요. 이 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A점은 비효율적인 점이에요. 이 내부의 점이죠. 비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상태 왜냐하면 X재랑 Y재 뭐든 더 생산할 수 있는 상태예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원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상태죠. 놀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위에 모든 점들 B, B-C, C- 이런 점들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 어쨌든 효율적으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점들입니다. B는 단지 Y재를 더 많이 생산하고 C는 X재를 더 많이 생산할 뿐이죠. 그 사이 내에서 선택한 점인 거예요. 그리고 D점은 달성할 수 없는 점이에요. 현재는 X재도 이만큼 생산하고 Y재도 이만큼 생산하는 점들 이쪽에 있는 수많은 D점들은 도달할 수 없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점들을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이 A점 A점에서 생산가능 곡선 PPC 위의 점으로 이동시키는 건 쉽죠. 지금 놀고 있는 자원들 놀고 있는 노동력 혹은 놀고 있는 기계 유효설비들 돌리면 돼요. 완전 고용으로 전환하거나 낭비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해내면 잉여생산시설과 유효시설들을 풀가동하게 되면 이 A점은 생산가능 곡선 PPC 상의 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PPC 상에 있는 점들이 D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PPC 자체 이 PPC 자체가 이렇게 우측으로 더 커져야 되겠죠. X재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Y재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PPC 곡선 자체가 더 커진다면 X재와 Y재 모두 다 생산을 더 많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산가능 곡선이 이동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술 진보죠. 혹은 인구가 크게 늘어나거나 기술이 진보되거나 자원의 양, 공장 시설을 더 늘리거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진보를 이뤄내면 D점, 더 높은 점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생산가능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면 생산성이 증가됐다는 뜻이다. 라는 것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OX 퀴즈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번 자유재도 재화의 일종이므로 경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맞나요? 아니죠. 자유재는 경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재화이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2번 사회 구성원의 욕망을 채워주는 경제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아니죠. 어디가 틀려나요? 절대적이 아니죠.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은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경제적 효율성이란 최대 효과의 원칙과 최소 비용의 원칙이 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맞는 지문이죠. 두 개념 모두 이해하실 거예요. 4번 희소성의 법칙으로 인해 기예 비용이 발생하며 기예 비용은 선택을 위해 포기한 것의 가치로 측정되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지문이죠. 기예 비용은 선택을 위해 포기한 것의 가치로 측정된다고 했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0보다 마이너스의 값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이니까. 5번 결혼이나 데이트 혹은 범죄 행위도 경제 행위라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결혼이나 데이트 혹은 심지어 범죄 행위 이런 것들도 다 기예 비용이 있고 어떤 선택에서 이뤄진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다 경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번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라는 속담은 구성의 오류를 나타낸다. 아니죠. 구성의 오류가 아니라 인과의 오류죠. 7번 프로젝트 의사결정에 있어 기존의 연구개발 투자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맞나요? 기존의 연구개발 비용. 기예 비용이 아니라 매몰 비용이죠. 경제학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에서는 고려돼서는 안 되는 비용입니다. 8번 회계적 비용은 기예 비용에 포함되지 않나요? 아니죠. 기예 비용은 경제적 비용이고 그 경제적 비용은 회계적 비용과 묵시적 비용, 안목적 비용을 모두 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래쪽에 답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연습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은 민간경제의 순환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익숙한 그림이죠.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그림이에요. 일단 기역, 니은, A시장, B시장이 있네요. 볼게요. 여기서 먼저 힌트를 줬네요. 기역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래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 누군가요? 가계죠. 그러면 이 민간경제에서, 니은은 당연히 기업이겠네요. 왜냐하면 민간경제는 가계랑 기업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를 받는다. 가계에서, 가는 기업에서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거네요. 이거 뭔가요? 재화죠. 가는 재화예요. 재화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를 받나요? 아니죠. 임금, 지대, 이자를 받는 건 생산요소를 지급했을 때예요. 제공했을 때예요. 1번 아니네요. 2번, 나의 가격 상승은 가의 가격 상승과 관계가 없다. 최저임금이 올라갔어요. 임금이 비싸졌어요. 그러면 기업은 생산물의 가격을 올리죠. 가격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2번, 당연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3번, 기업은 소비의 주체이고, 니은은 생산활동의 주체이다. 맞는 지문이네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A시장에서는 생산요소가, B시장에서는 생산물이 거래된다. 아니죠. A시장에서 생산물이 거래되고요. 기업에서 가계로 파는 거니까. B시장에서 가계가 기업으로 제공하는 거, 생산요소가 거래됩니다. 5번, A시장에서 니은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임금이다. A시장, 생산물 시장에서 니은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건 임금이 아니죠. 재화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 가격, 그에 대한 판매 대금, 그런 대가가 흘러들어가게 되겠죠. 임금은 기업이 가계한테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밑에 해설이랑 같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은 간단히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3번을 보도록 할게요. 희소성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아주 간단하고 또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죠. 3번, 인간의 욕망에 비해 재화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법칙. 비해, 상대적으로 재화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법칙이 희소성의 법칙 맞죠. 1번, 절대적 기준, 아니죠. 상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몇몇 중요한 재화의 수량, 절대적, 맞는 지문 아니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재화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부족한 재화의 양, 이것이 바로 희소성의 법칙이고 이 희소성의 법칙으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테미니와 민호는 1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서 만원을 벌었다. 테미니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게임을 하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여기서 포기한 것은 바로 1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게임을 했다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의 기회비용은 바로 포기한 것의 가치, 즐거움이죠. 답은 2번입니다. 게임을 했다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바로 이 아르바이트의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하사장은 이번에 작은 사무실을 오픈하였다. 건물 임대료로 매월 500만원, 종업원은 2명의 임금으로 매월 300만원을 지출한다. 또한 사무실 오픈을 위해 자기 자본 500만원과 은행 대출 500만원을 사용하였다. 총 천만원이 들었네요. 내 돈 500만원에 은행에서 500만원 빌려서 총 천만원으로 사무실을 오픈했대요. 은행 대출과 저축에 대한 금리는 모두 월 1%이다. 하사장은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병원에 취업하여서 일했다면 매달 500만원의 소득을 벌 수 있었다고 한다. 하사장이 이 사업을 하는데 들이는 매달 경일석 비용은 얼마인가? 경제적 비용이 뭐예요? 기회비용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이 문제 별표 쳐두고 꼭 꼼꼼하게 보시길 바랄게요. 헷갈릴 수 있는 게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이 경제적 비용은 결국 회계적 비용, 묵시적 비용과, 아 명시적 비용과 묵시적 비용이 합해진 개념이죠. 먼저 회계적 비용부터 구해볼게요. 일단 건물 임대료 500만원, 매월 나가는 금액, 회계적인, 눈에 보이는, 실제 지출되는 금액이죠. 2번 종업원 임금 2명 임금 300만원 이것도 매월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눈에 보이는 금액이에요. 3번 500만원, 300만원 끝 아닌가요? 또 뭐가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았대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월 1%의 이자를 매월 내야 돼요. 500만원의 1% 5만원이죠. 이 세 가지를 다 더한 805만원이 회계적 비용이 됩니다. 묵시적 비용은 뭐가 있나요? 만약 병원에 일해서 병원에 취업해서 일을 했다면 매달 500만원의 소득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득을 포기하고 제가 여러가지 비용을 내가면서 사무실을 연 거죠. 그래서 500만원이 묵시적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취업했으면 벌 수 있는 비용이니까 이 회계적 비용은 만약에 취업했으면 안 나갔을 비용인 거죠. 이 500만원 그리고 2번 어? 또 뭐가 있죠? 어? 아무리 봐도 뭐 없는데? 그냥 500만원만 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내 돈 500만원에 대한 기회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많이들 잊으실 수 있고 헷갈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기 자본 500만원도 그냥 뭐 금고에 넣어뒀을 수도 있지만 저축에 대한 금리가 주어졌잖아요. 자기 자본 500만원, 내 돈 500만원 만약에 사무실을 열지 않았다면 대출도 받지 않았겠지만 내 돈 500만원은 은행에 아마 넣어뒀을 거예요. 그러면 내 돈 500만원에 대한 이자 수익이 한 달에 5만원 발생했겠죠. 그래서 묵시적 비용은 이 이자 수익 5만원까지 포함한 50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805만원과 505만원 해계적 비용과 묵시적 비용을 모두 더한 1310만원이 하사장이 사무실을 여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됩니다. 만약 하사장이 한 달에 이 사무실을 오픈해서 1400만원을 벌 수 있다면 1310만원보다 높은 거니까 사무실을 오픈해도 되겠죠. 열어도 되겠죠. 그런데 만약 천만원 벌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 이 묵시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회계적 비용만 보고 805만원이 드는데 비용이 천만원 벌면 한 200만원, 195만원 남는 거니까 사무실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거 안 했으면 505만원 벌 수 있는 사람이야. 그냥 사무실 안 열고 은행이 아니라 병원 다녔으면 505만원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무실 열면 195만원밖에 못 벌어요. 잘못된 선택인 거죠. 사무실 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묵시적 비용이 고려되어야만 합리적인 의사결정, 정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네, 마지막 6번은 간단한 문제예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절약의 역설, 절약의 역설이 나오면 1번 구성의 오류가 답이 되겠죠. 네, 오늘 문제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